이번에는 바로 질문을 받는 시간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심이 참 많은 거예요 질문이 찾아오는 신도님들도 그렇고 전화를 문의하는 분들도 그렇고 제사에 관한 문제가 참 많이 와요 그럼 지금 어느덧 음력으로 10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음력 10월달이 되다 보면 문중에서 시제도 지낼 테고 고사도 지낼 테고 그러니까 제사의식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느냐 안 지내느냐는 이해가 참 많아요 여기 보면 제사 꼭 지내야 되나요?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간단한 좋은 방법이 있나요? 그런 질문을 해왔는데 글쎄 간단히 좋은 방법은 안 지내는 방법이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사를 지내야 될 뿐이 있고 안 지내야 될 뿐이세요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개신교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안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안 지내고도 잘 사는데 꼭 불자들은 꼭 지내야 됩니까? 그런 의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바쁘다 보니까 복잡한 걸 싫어해요 요즘 사람들이 그래서 그럼 제사를 지낼 사람이 누구냐 큰아들 장자라고 해서 꼭 제사를 지낸다는 그것도 조금 생각해볼 문제가 그러니까 아들이 여럿이 있더라 10남매가 있다가 가상을 해봅시다 10남매가 있어도 아들이 많이 있어도 그중에 제사를 지내야 될 분이 한 아들 또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한 분이 정해져 있더라고 대개 그게 어떤 분들이냐 그분이 종신을 자소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성격상의 전세에 타고난 어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첫째 내성적인 성격이고 꼼꼼하다는 얘기 있죠 빈틈없이 세상 일을 처리하는 습성이 있는 그런 분들을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억력도 좋고 또 정의감에 불타고 잘못된 건 은전히 따지는 그런 성품이죠 말하자면 첫째 내성적이고 기억력 좋고 정의감이 있고 그런 분들은 제사를 지내야 된다 제사를 안 지내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부처님의 공덕도 물론 있지만 선망 조상님들의 공덕도 있거든요 언덕이라고 적을 공덕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문제가 되니까 지내고 안 지내는 것은 다 자유니까 여러분들은 질문을 해왔지만 여러분들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말씀을 듣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는데 객관적으로 보는 힘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얘기를 곁들여서 인용을 해보면 영국의 허버트 스펜스라는 1820년에서 1903년까지 사신 분인데 19세기 영국의 사상계열 통틀어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철학자요 사회학자 교육자에서 어떤 허버트 스펜스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해놨냐면 모든 종교에 뿌리는 제사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의 기본이 제사라는 그런 얘기가 돼요 그것을 여기서 또 인용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임비가 이런 말을 해놨어요 아놀드 토임비의 어록에 보면 지구의 종말이 와서 다른 별로 이주하게 된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챙겨서 갖고 갈 것은 한국의 대한민국의 효사상이다 이제 이 저 아놀드 토임비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뭔 전에 그런 6.25 당시 6.25 전쟁이 끝난 한참 폐허에 있던 우리나라를 한 일주일 동안 와 있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토임비 교수가 그래서 우리나라를 곳곳에 들춰보고 우리나라 사람들 접해보고 이분이 느낀 게 앞으로 세계의 중심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분명히 얘기를 해놨어요 이분이 그런데 그중에 또 특히 왜 그러냐 우리나라 홍익사상과 한국의 효사상이다 불교사상의 밑바닥에 뿌린 상국시대부터 뿌리를 내리고 있었으니까 모두를 함께 배려하는 사상 그것과 효사상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구의 종말이 만약 온다고 가정하느냐 가정한 말씀이겠죠 가정해서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그러면 나는 나는 꼭 가져가고 싶은 것이 다른 나라 다른 별을 이주할 때 효사상을 가지고 가겠다 그런 말씀을 해놨단 거예요 그럼 효의 근본은 뭐냐 그럼 살아계신 부모님도 잘 모시겠지만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은혜도 우리가 잊지 않고 그걸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할아버님에 대한 애틋한 효의 사상을 표현하는 방법은 먼저 생전에 무슨 위협을 남기시고 우리에게 뭘 원하셨던가 갑을 이어나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재례를 제사를 모시고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참 요새 안타까운 걸 보면 그 애국에서는 선조들이 썼던 물품이죠 뭐냐면 옷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 거를 두고두고 물려가면서 이렇게 가꾸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에 여기 사식구제 하자고 오신 분들 보면 새 옷 아버님이 입지도 않은 것 같아요 새 옷 새 옷도 갖다 태워달라고 가져오고 한 번 어떻게 온다 보니까 카메라를 아버님이 썼을 때 좋은 카메라더라고 카메라를 그것도 아버님이 쓰던 거니까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자취를 남기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사의 풍토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사를 싫어하는 거예요 귀찮은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질문이 자꾸 많이 올라와요 제사에 관한 문제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 그럼 부모가 돼 봐야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런데 그것도 사람 나름이겠죠 전에 가끔가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장사의 가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머니에 관한 노래를 하는데 옛날에 고래장 했던 그건가 봐요 고래장으로 모실려고 그러니까 고래장 모신다는 것은 늙으신 어머님을 갖다 버리는 거지 말하자면 선 속에 어머니를 얻고 가는데 아들은 버리려고 어머니를 얻고 가는데 뭐 봄 구경 가자고 꼭 구경 가자고 모시고 가지 않습니까 노래로 그걸 하느라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 그러면 어머니는 자기를 고래장 하기 위해서 갖다 버린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요 등에 엎은 나이 말할 수 있는 어머니가 알면서 당신 걱정은 하지 않고 되돌아갈 산속 깊이 가니까 혹시 우리 아들이 집을 찾아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고 등에 엎어서 솔나무를 꺾어서 표시해 놓고 나무 잎새를 떠서 중간중간 놔 놓고 그러니까 돌아갈 때 집을 찾아갈 수 있는 아들의 길을 안내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게 바로 부모의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어머니 아버님은 잡수지도 못하면서 아들을 먹이기 위해서 옛날부터 그렇게 그게 어머니의 부모의 사랑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은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주변에는 군제중학교 여선생님이에요 여자 교감 선생님이신데 가끔 여기 들려서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가 애 공부 안 한다고 말 안 듣는다고 책상에 앉아있는 걸 머리를 막 이렇게 아프게 때렸겠어요 접어 박았던 머리 머리를 그걸 경찰에 신고해 가지고 학교까지 찾아오고 문제가 많이 생겼던 그런 얘기까지 와서 하더라고 그러니까 요새는 부모님이 자식들을 야단도 못 치고 때리는 건 안 되죠 사실은 그런 것까지 부모에 대한 사랑이 효도의 마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자기 본의로 가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보면 한 가구 1인 가구가 많아지는 1인 가구가 30%를 지금 넘어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그런 건 부모와 같이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간섭도 싫어하고 이런 마당에서 돌아가시는 부모 제사를 지낸다는 거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싫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건가 대안을 분명히 찾긴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제사를 지내자고 또 지낸 게 좋다고 그렇게 하라고 권할 수 없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권합니까 그런데 이거를 한 번쯤 생각해 볼게 그럼 제사의식에서 우리가 올리는 재물을 가지고 보면 옛날 스승님들이 옛날 스승 조상님들이 우리들을 어떻게 가르침을 주셨나 그걸 한 번 이 재물에서 나타나요 그럼 저는 이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조율이시 그래요 조율이시 대추조죠 그 다음 밤 배 또 감 이걸 올리는데 이걸 왜 올리게 했느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상님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그 얘기들을 여기다 심어 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대추를 올리는데 대추는 시가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처럼 되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가 달려있고 그 다음에 대추가 꽃을 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손 창성하는 것을 기원한다 우리나라 인구가 자꾸 줄어들었는데 이걸 한 번 생각해 봐야 돼요 대추를 제사에 올리는 이유는 자손이만 창성해라 대추가 꽃을 피면 열매가 반드시 열리기 때문에 그거를 암시하기 위해서 대추를 올렸다 그 다음 밤은 한순위 세 개가 밤 털이 세 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 개면 거기에 이제 왜 세 개냐 세 개는 밤을 택했느냐 삼정승으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러니까 지금 국무총리라고 볼까요 그러니까 최고의 관직에 올라가는 이제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다 자손들이 그 다음에 위패를 만드는 것도 밤나무로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밤이 열매가 맺더라도 밑에 뿌리 있는 쪽에 보면 원 그 밤 씨가 그대로 있다는 거니까 조상의 뿌리를 알라 그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배는 또 배를 잘 어울리잖아요 배는 씨가 여섯 개인데 이게 이제 색깔적으로 봐서는 우리는 이제 한민족 황인종 우리들 백의민족을 의미하기도 하고 황인종인데 감은 또 하얗잖아요 백의민족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시가 여섯 개인 이유는 2호 예방 형공 그러면 육부 각 장관을 뜻하는 게 육부에 장관 표수를 하는 그런 자손들이 낳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감은 접목을 하는 거에요 고염나무를 3년에서 5년 키워가지고 접목을 해야 그건 감이 되는데 이제 시가 여덟 개라 그래요 감시가 여덟 개를 감을 해서 올리는 이유는 팔도 관찰사에 있나 도지사가 되었으면 자손 중에서 도지사도 낳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조율이식을 해서 여기 이제 공약물을 올리는 것이 이거를 배대에서 올리게 만들었던 그냥 많은 과일 중에서 이걸 올리게 했던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자손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왕같이 훌륭한 사람도 됐으면 좋겠고 또는 삼정성 영의정 좌의정 위정도 됐으면 좋겠고 또 육부 2호 예방 형공의 장관도 됐으면 좋겠고 또 그렇지 못하면 팔도 관찰 도지사라도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도 담겨져 있는 거에요 그 다음에 요즘에 참외 수박 포도 같은 걸 올리는 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것은 백성의 뜻을 또 표한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백성들과 이웃 주민들과 더불어 산다 그런 의미도 같이 포함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조상님들 슬기가 얼만큼 슬기롭게 사셨냐 그리고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얘기들을 제일의 의식을 통해서 이거를 마련해 놓지 않았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는 것은 우리가 제사에서 볼 것은 이제 가가래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얘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남이 제사상에 간나라 대추나라 참견하는 사람은 팔불출이다 그 얘기는 못난 사람이다 똑똑치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남이 제사에 참견하지 말아라는 얘기는 옛날에 가가래 그래요 가가래라는 얘기는 집집마다 틀린 풍속 풍습이죠 그러니까 그걸 왜 그러냐면 살아계신 아버님께서 뭘 좋아하셨냐 이제 그걸 따라서 재물 올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이제 49제 지내신 분들이 모셔져 있는데 또 빵을 좋아하셨다고 해서 빵을 사다 여기다가 올려요 또 일부러 사가지고 와서 올리고 어떤 분은 또 아버님께서 이제 또 커피를 좋아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커피를 일부러 사다 올리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정성이라고 봐요 아버님은 피자를 좋아하셨어요 피자를 또 사다 올리는 분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살아계실 때 어떻게 뭐를 좋아하셨냐 거기에 따라서 재물이 이제 틀리게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조일이시는 대추라든지 밤이라든지 배 곶감 이거는 기본적으로 올리는데 거기에 따라서 많이 올리는 것보다 우선 정성형으로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또 이런 말씀을 드려요 불자님들한테 충문을 쓰는데 그걸 충문을 옛날 재래시키는 감소금 뭐 해서 몇 년 몇 년 몇 년 며칠 뭐 해서 이제 쭉 한문으로 된 그 충문보다는 이제 손자들 손녀딸 손자보다 보고 할아버님께 또는 할머니께 편지를 하나 써봐라 편지를 써서 그 재상 앞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읽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가정을 단합시키고 또 어린 애들 입장에서 자손된 입장에서 살아있는 자기 부모한테 할 말을 그것도 그것도 거기에서 이제 할아버님께 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올리는 편의 내용을 통해서 가정의 소상한 내용도 알려드리고 아버님 살아있는 우리 이제 아버님 어머니께 애들이 할 수 있는 얘기도 거기 담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화 시켜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각각 떨어져 살고 있는 각각 바쁘게 살다 보면 만날 기회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님 어머니 재산 날이라도 함께 모여서 밥이라도 같이 먹고 살아계실 때 부모님의 하셨던 말씀들을 되새기면서 가업을 이어나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형제간에 보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 결혼식 때 한 번 갔더니 아니 뭐 1년에 두 번째 본다 그래요 바쁘다 보니까 설에도 추석 때도 만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방법을 찾을 거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조상님들 우회표를 여기다 쭉 모셔 놓고 있어요 모셔 놓고 있으니까 우회 모시는 분들은 이런 관계가 없는 게 항상 우리 여기 모셔 놓은 불자님들의 사단과 마찬가지로 1년열대로 우회표가 모셔져 있으니까 제사를 못 지낼 땐 이리 올라가세요 그러면 여기서 매월 합동천도에 하는 날 재료의식을 먼저 해 드려요 간단하게 그렇다 별도의 비용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별도로 하고 싶은 분들은 우회가 1년열대로 모셔져 있으니까 간단하게 여기서는 재료의식을 할 수가 있고 코로나 이때 한 2년 동안 쭉 지내서 보면 코로나 때문에 저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버님 제사를 꼭 모셔야 되겠는데 거기서 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또 정성스럽게 제사를 모셔 드리고 있어요 오시지 못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코로나가 이렇게 오시면 극성을 떨지도 않는데도 제사 좀 모셔주세요 그러고 오지도 않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일반인들은 서로 대행을 할 수가 없죠 남의 조상 제사를 마음대로 지낼 수가 없는 거니까 스님 입장이니까 남의 조상들을 어차피 불자님들의 많은 조상님들을 모시고 매일 기도하고 합동천도를 정지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스님이 제가 여기 제사를 모셔 드려요 그런 방법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 지낸다고 남을 나라 할 게 아니라 더군요 요새는 다변화된 세상이다 보니까 어떤 집은 큰 아들이 이제 교회 다니니까 제사를 안 모시니까 작은 아들 입장에서 아우 나 제사를 모셔야겠는데 큰 집에서 안 모시는데 저래도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와서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꼭 큰 아들이라고 해서 제사를 모시는 게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2번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옛날에는 형제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딸 하나 또는 딸만 둘 있는 집안이 있고 그럼 딸만 있는 집안에서는 어떨 거냐 그럼 우리 부모님 제사는 누가 모실 거냐 내가 출가하면 못할 거 아니냐 근데 시집가 아니니까 시댁 제사 시댁 저장님들 제사는 모시라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돼요 딸 입장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런저런 문제를 감안하다 보면 어차피 아들이 혼자고 또는 딸만 있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집에서 제사를 모시면 전장 절에서 대행으로 모시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이 있고 편의상 이걸 또 여러분들께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일이 제사다 그러면 10일 날 돌아가신 게 아니고 돌아가신 날은 11일이에요 그러니까 10일 날 저녁 밤 12시가 넘으면 11시부터 자시를 보는 게 저는 12지 간지에서 보면 자시 그러면 11시부터 1시까지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시 이후에 제사를 모셔야 된다 그게 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럼 사찰에서 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오늘 제사하려면 제사 날이 내일이니까 사찰에서도 아무리 대행으로 제사를 지낸다고 해도 상자분들이 오시기도 힘들고 스님들 밤 12시에 제사를 모신다는 것도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 힘드니까 돌아가신 날 10일 제사하다가 원 돌아가신 날 11일이니까 11일 날 아침 사시불공 시간이라든지 또는 날 시간이라든지 저녁 시간이라든지 세 시간 중에서 한 시간을 택해 가지고 제사를 모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녁에 제사를 지내기 힘드신 분들은 그럼 낮에 지내는 걸 직장 가지시는 분들은 못 지낼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감안을 해서 어차피 제사를 모실 수 있는 분들은 모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질문을 해오신 분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간단하게 어떤 한도지 너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하고 밥상머리에 앉아서 그냥 오늘 제사인데 밥하는 걸 떠넣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늦게 하기 힘들면 그 다음날 한다든지 원 돌아가신 날 한다든지 그것저것 다 힘들면 절에 와서 하신다든지 그것저것 힘들면 절에다 의의를 한다든지 절에 의의를 하는 것도 이렇게 광훈사모양 위패를 계속해서 한 2700장 정도가 위패가 모셔져 있는데 위패를 1년월달 모신 분들은 우리 할아버지 위패가 모셔져 있으니까 제사 지내세요 그러면 위패가 모셔져 있으니까 쉽게 되는데 이렇게 위패가 모셔져 있지 않으면 새로 또 위패를 모셔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복잡한 문제가 사실 다르긴 다릅니다 어떻든 간에 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낼 수 있으면 어떤 방법이든지 제사는 지내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기름직하지 않고 또는 영향을 받는 사람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해진 자손이 제사를 모셔야될 정해진 자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런 분들은 복을 받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부처님의 가피록도 물론 힘이 있지만 조상님의 은덕도 있다고 보는 거니까 아주 안 지낸다는 말은 또 안 되고 또 지내다 보면 복잡하니까 이걸 절충해서 어떤 방법을 현명하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 번 취급한 것 같은 제사에 관한 문제를 또 그것하고 지내지 말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고 다 무조건 지내라 할 수도 없고 형편대로 하는데 그 대신에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거를 한번 생각하고 보자 어떤 분들은 또 산소를 찾아가는 분들이 있더라고 낙골당에 모시는 분들은 낙골당으로 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하여튼 형편상 하대 이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형제들 많은데 친정에서 제사를 모시는데 그 영향을 받고 또 은덕을 받고 있는 분들은 아버님 출가했는데 신입을 갔는데 아버님 제사 날이다 그러면 그 제사 지는 시간에 아미타경 읽는다든지 금강경을 독성한다든지 그 시간에 자지 않고 읽는 것도 중요한 거다 그것이 공독을 받는 일이다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그 받는 방법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함께하신다는 주장님과 함께하신다 그런 생각도 가져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승을 옳으면서 이 시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불고살렘이 자비강무이 늘 함께하셔서 이 땅에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승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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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